자, 잘 들으셨죠? 또 이어서 보죠. 168쪽 기본서를 펴 보실래요? 자, 비용 파트를 체크하겠는데요. 이 비용 파트를 아까 전시간에 서울대에서 가볍게 몇 가지 말씀드렸죠. 이 도시군객실사에서 받는다. 그때는 엄청난 사업병이 들어왔는데 그 사업병은 누가 부담하는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출한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 보시면 가로 1번, 가로 1번 보면 쭉 가다 보면 도시군객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는 국가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방자산체가 한다. 아까 특강특득시장소유, 도의사 이네들이 다 지방자산시장이죠. 그 내 지자체 갈 때는 지방자산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행정층이 아닌 자가 한다. 그때는 행정층이 아닌 그 시행자가 부담입니다. 이걸 시행자 부담 원칙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지방자산체의 비용 부담 문제 하나 있죠. 동그라미 1번. 이 국토교통부당안이 도시군객시설사업을 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투하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였다. 부산광시였다. 대전광시였다. 강주광시였다. 바로 저 대구광시였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국가 예산은 누가 냈던 세금입니까? 우리 국민 전체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특정 장소에 국가 예산을 투하해서 국토교통부당안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 지자체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좀 부담케 하자. 그 부담케 해서 돈 들으면 다시 또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행정책인자들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특정 그 지자체가 좀 이익을 받았다. 그 사업을 할 때 엄청난 돈이들 하는데 국가 예산을 투하해서 만들어줬다. 그러면 그 비용을 좀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게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17개의 시도하고 기초자산체 시국구를 관할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를 바로 지방자산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 부서를 행정자치부라고 했고 지금은 용어를 바꿔서 행정안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당안이 그런 어떤 특정 장소에 지자체에다가 사업을 해가지고 그 자체가 이익을 받았다 하면 그 일부를 좀 내놔라 해서 부담을 하게 하는데 그때는 누구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느냐. 지자체를 총괄 챙겨주는 행정안전부장하고 협의를 해요. 행정안전부장하고 협의합니다. 이때 사업비용이 들어갈 때 바로 그 사업비용은 크게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비용이 들어가냐. 첫째 그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공사비. 그리고 땅값, 집값 다 보상을 해서 보상을 주고 땅값 주고 집값 주고 해서 소유권 넘어왔죠. 그럼 보상비가 들어가고 공사비 두 가지 딱 들어갑니다. 이걸 사업병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조사 측량비. 현장에 그 공사 진화할 때 한 몇 개월 동안 한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가 도둑놈들이 건자재 같은 거 또 철거 같은 거 돌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현장 관리래요. 경비 세워가지고 관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 또 조사 측량비. 그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설계비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 측량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관리비는 잔조로 시행자 네가 부담하되 그걸 뺀 바로 그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합의한 그 비용만 사업병으로 간주해서 그 비용의 일부만 그 지자체에게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부담을 시켜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시킬 때에 바로 국토교통부장과 다른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부담을 시키려고 한다. 그때는 누구하고 그 부담을 시키는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행정안전문장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시도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해 줬는데 사업을 해 줬는데 그 예컨대 경기도사가 했다. 경기도사가 시행자가 돼가지고 경기도가 돼 있는 모 시에다가 공원 하나 멋있게 만들어졌어요. 또 모 군에다가 엄청 애평하게 공원을 만들어졌습니다. 그 도에서 하는 도민들이 했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정 시에다가 군에다가 만들어지면 어때요. 그 지자체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받은 거죠. 그때 야 너네들 또 너네들 일부 좀 부담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그때 바로 그 지자체에게 부담을 시킬 때는 그 당사자하고 만나서 협의합니다. 그런데 나 못 내내겠다. 그런데 경기도 예상 가지고 경기도사인 자가 이재명이가 저기 포천시에 딱 하나 공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포천시는 엄청 이익을 받았죠. 공짜로 공원을 주워버렸잖아요. 자기 지자체 예상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포천시장하고 협의를 해요. 야 돈 얼마 좀 내놔라 이렇게. 그런데 그 친구가 나 몰라 이래 볼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법에서는 몰라가 장땡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바로 협의가 성립되자면 지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바로 행정안전부장 결정해줘요. 야 싸우지 말고 바로 내가 결정 따라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둘째 줄 누가 결정한 대로 따라하냐. 행정안전부장안이다 이거 받으십시오. 행정안전부장안에 있다 중요표. 국토교통부장안 써서 X. 국토교통부장안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장안 아니다. 바로 이 지자체장들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안이 결정한 데 따란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반. 이 시장군수가 또 시행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있어요. 예컨대 그 사업부지가 예컨대 저기 그 성남시하고 옆에 있는 모시 양다를 채우는 그 시세부지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 옆에 있는 모시하고 모시 양다를 채우는 그 부지에서 성남시에서 총 때문에 사업을 했네요. 그래 함으로써 인접시에서 같이 공을 이용하게 되었고 비용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때 인근 지역에 지자체에 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성남시장이 야 너네들 좀 사업병 일부러 좀 대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협의를 해서 부담을 시키면 되는데 이 친구가 나 몰라 해가지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네요. 그럴 때는 경기 도사가 이 사람이 더 그렇죠. 그럴 때는 도사가 결정한 대로 따야 된다는 거 이거 받으시고 그런데 그 같은 도가 아니다. 예컨대 천안시장이 천안시장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천안시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평택시 양다를 채우는 그 지역에서 공원 저성사업을 했습니다. 천안시 예상가를 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평택시 일부 땅까지 해서 평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었네요. 그러면 평택시는 일을 받았죠. 그래서 천안시장이 야 평택시 한다고 해가지고 협상해요. 돈 좀 올리면 내놔라 이렇게. 그런데 바로 협의가 이루어지면 법에서 크게 문제 되지 않아요. 그래야 어떨 때 문제가 되냐. 협의가 이루지지 않을 때. 이게 시험권으로 중요하니까. 이때 평택시장이 그렇습니다. 나 몰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죠. 이렇게 그런데 이 천안시는 충청남도고 평택시는 경기도입니다. 이때 협의가 이루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경기도사 네가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구역이 다른데 충청남도고 경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지자체가 다르다. 광역 자산체가 다르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한테 또 관리자니까. 야 싸우지 말고 결정한 데 따라 이렇게 합니다. 그걸 잘 받으세요. 3번의 끝들이. 그다음에 이제 가로 3번의 보조융자가 나오죠. 그중에 동그라미 2번을 좀 밑줄 친 것만 받으세요.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객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그 비용을 일부 보조융자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국가 예산 가지고 그 보조융자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보조융자 할 때 얼마까지 가느냐. 행정 가로 안에 봐보세요.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객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용의 50% 이하의 보면서 국가에서는 보조융자 할 수 있다. 이때 50%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업비용의 내용인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합한 사업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용에 포함되지 않아요. 조사 측량비하고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 이것은 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서 처리할 것이지 보조융자하고 다른 데 지자체한테 부담시켜 그런 비용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객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경우는 얼마까지 국가 예산 가지고 또 지자체 예산 가지고 보조융자 할 수 있냐. 바로 사업비용 소유비용의 3분의 1까지만 이 정도를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행정청이 사업을 하는 행정청이 시행자가 도시군객시설사업한다. 그때 그 사업비용이 천억 들어왔다. 천억이 들어가면 국가 예산 가지고 국가 예산 가지고 얼마까지 보조융자를 해 나갈 수 있냐. 50% 이내까지 그러면 천억이 50% 이면 500까지 보조융자에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들어갔던 사업비용 역시 천만원 나왔다. 천억 나왔다. 그때 천억에 얼마까지만 바로 국가 지자체에서 보조융자 할 수 있느냐. 3분의 1까지만. 3분의 1까지만. 3분의 1이니까. 그런데 천억 좀 그렇고 9천억을 하면 이야기 더 빠르죠. 9천억이 사업비용이 나왔다 하면 3분의 1면 300억까지만 보조융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72패를 가죠. 이 172페이지가 이제 함재로 꼭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파트를 별표 5개 이상 쳐가지고 172, 173, 174 그 상단에 매수하지 않은 경우 개발행위 여기까지 한 묶음이니까 여러분들도 한 묶음으로 딱 쳐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연결되거든요. 한 통이거든요. 172, 173, 174까지 한 묶음으로 딱 치세요. 제목 보면 172페이지 도시, 군객, 시설부지, 매수고나 있죠. 그때 도자 앞에다 말을 만들어 봐요. 172페이지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 미집행, 장기는 말입니다. 10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10년 동안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걸 장기 미집행.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개혁,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지원금 파트. 매수 지원금, 매수 지원금이 무엇이냐. 내 땅을 사줘라. 내 땅을 사가라. 내 땅을 사줘라. 이게 매수 지원금입니다. 내 땅을 사주세요. 내 땅을 사주세요. 내 땅 사주세요. 이게 바로 매수 청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 청구하고 매도 청구는 달라요. 우리 공법에서 매도 청구가 6번 나옵니다. 매도 청구는 야, 땅 팔고 나가. 이겁니다. 땅 팔고 나가, 이렇게. 안 팔면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해서 팔고 나가도 한다. 이게 매도 청구고요. 매수 청구는 내 땅 좀 사주세요. 이겁니다. 이 차이점을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매수 청구, 이 도시 군객 시설, 부지. 이게 지금 공원을 조성하려고. 여기, 여기다가 이 땅은 공원 만들 부지다라고. 이렇게 도시 군가로 결정고시합니다. 그러면 그걸 도시 군객 시설 하죠. 그래서 이렇게 딱 지역 내면까지 고시해서 여기까지가 그 부지다라고 확정고시하죠. 도시 군객 시설이다라고 도시 군가로 결정고시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빨갛게 돼 있는 땅을 뭐라고 그래요. 도시 군객 시설이라 하죠. 이 안에 있는 땅은 주로 개발돼 있는 땅일까요? 개발돼 있지 않는 땅일까요? 전시원에 말씀드렸죠. 주로 개발돼 있지 않는 땅일까 이렇게 결정고시한다라고. 그래서 보니까 개발돼 있지 않는 전이 있고, 다위 있고, 잡종지가 있고, 그리고 또 임야가 있고, 또 잡종지가 있고, 전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바로 A가 살고 있는, A가 살고 있는 집터가 있고, 집이 있네요. 이것도, B가 살다가 불편해서 집이 있었는데, 부셔버리고 이사가 버렸네요. 지목은 되네요. 여기에 나무도 있고, 정원수도 있고, 나무는 다 전이고, 답이에요. 미개발자가 많습니다. 그래, 지목이 2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건 돼. 이것도 돼. 나무가 이렇게 전다, 임야했어요. 잡종지. 이랬던 것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결정고시하게 되면, 도시, 군객, 시설으로 묶이게 되고, 그리함으로써, 바로 건축으로, 건축화가 내준 거 아니라고 그랬죠. 화가 내주지 않습니다. 그랬죠. 공작물, 설치화가 내주지 않는다. 이거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고시가 있으면, 개발이기는 원칙적으로 못해요. 그러나 부자 안에 있는 땅진들은, 자기의 논바, 야산이다,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과 똑같은 용도대로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농지는 농사 짓고, 임야는 나무 심어서 갖고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무엇을 못한다고요? 건축은 건축 못해요. 그래, 공량을 설치 못합니다. 화가 안 내중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고시하고 나서, 아까 원칙 3개월, 외적으로 2년, 이 기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부할 때에, 공부할 때에,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몇 단계 몇 단계로 구분해서 한다고요? 바로 제1단계하고요. 그 다음에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나눠서 수립 공부한다고 그랬죠? 2단계 집행계획, 1단계는 몇 년에 시행할 사업을 폼하는 계획이다고요? 3년 이내, 2단계는요? 3년 후에, 시행할 도시 군객 시사업을 폼한다고 그랬죠? 그래, 1단계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3년 이내 사업을 할 것인데, 그때 사업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전 시간에 공부했죠? 그래, 사업을 할 때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3년 후에 하겠다라는 부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년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5년 차 들어가도 안 하고, 7년 차 해도 안 되고, 그러기를 10년이 나버렸어요. 10년이 경과했어요. 사업을 못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비용이 준비가 돼가지고. 이걸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집행하지 못했다. 이걸 미집행이라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미집행. 이렇게 10년이 지나까지 사업을 못하고 방치했다. 이런 부지를 말해야 한다고요?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시설부지로 하는 겁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시설부지. 이때, 이렇지 10년 동안 묶어놨다. 사업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었다면, 보상은 주고 나가라. 해서 다른 일을 했을 건데, 이 부지로 묶이게 됨으로써, 지금, 막대한, 재산권 행사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전이다, 답이다, 그런 친구들은 10년 동안 묶여있다 하더라도 사바지 않고, 그대로 종종하고 똑같이 농사 좋았습니다. 뭐, 변화 없어요. 이 도시군객시설정 고시했다 해서, 크게 타격받은 거 없죠. 그런데, 지목이 되인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이 도시군객시설정 고시를 함으로써, 야, 더 이상 건축화가 내지 말라. 공장물 설치하고 내지 말라. 지금 대임에도 불구하고, 꼼짝무도 하고 있네요. 다만, 아까 이런 걸 우리가 법에서 공부했죠. 야, 이렇게 결정고시하고 나서, 이걸 규제해놓고, 만약, 늦어도 2년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지 않은 부지였다든가, 수립했는데, 1단계 집행이 포함되지 않은 부지일 때는, 바로 규제를 완화해서, 이것들은 화가 내줘도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냐? 바로, 가설건축물, 건축화가 정도는 내줘도 되고, 그리고 공장물 설치도 화가 내줘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존에 있었던 이 건축물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부 일부 철거하고, 종전포물에서 다시 축조하는 건축물을 개축, 이거 괜찮다. 개축, 그 건축물이 있었는데, 천재비는 제가 봤을 때 멸시에서 망가졌다. 다시 종전포물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제출합니다. 이건 화가 내줄 수 있다 그랬죠. 이때 화가 받아가지고 만들었던 이것 중, 이 화가 받은 가설건축물, 화가 받아서 설치한 공작물은, 다음에 사업 시행하면 소유자의 부담으로 깨끗이 철거하고, 원상 회복해라 그랬죠. 다만, 해가 받아서 개축된, 재축된 이 건축물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행자가 깨끗하게 보상해야 철거가 가능하죠.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규제 완화차, 이걸 허용했었는데, 이거 아니면 저 지목이 된 땅이라도, 꼼짝 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군객 시설 좀 고시해놓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미집행 상태에 빠뜨렸을 때에,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은, 지목이 된 토지 소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지목이 된 토지 소자, 그 자는, 지금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좋은 대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 마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고시했던 자들, 이걸 결정고시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법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관할 시도사, 관할 대도시장이 이걸 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결정했던 이 자들한테, 야, 너네들이 결정고시해서 내 땅에 이 시세부로 묶였다. 그래서 내가 재산상수를 간집으로 많이 당했다. 너네들, 선시보상 해주라, 법적으로 선고할 수 있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하들도 각하다 합니다. 요건 불불에서 각각 던져버립니다. 대상이 하니까. 자, 그래서 법적으로 청구할 수도 없고, 해주를 할 필요가 없죠. 그 정도의 희생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감수하자라고 합의가 된 겁니다. 이 합의는 누가 했을까요? 우리들이 했습니다, 국민들이. 법을 통해서 했어요.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유임했던, 관할을 유임해서 국회의원이 만든 거죠. 국회의원이 만든 것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야, 그런 경우는 우리 모두가 다 감수하자라고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저 재산상 막대한 제한을 받고, 막대한 손실을 간접적으로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친구는 지목이 된 토지 소주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여러분이 저 지목의 대지 소주자가 이 땅 사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겠습니까? 그거 사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개발을 못하는데. 그래 개발을 못하는지 다 아니까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땅을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도 사겠다, 나도 사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붙어야, 수요에 경쟁이 있어가지고, 수요에 경쟁이 있어서 땅값이 막 확당할 건데, 살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땅값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게 만만하죠. 수요가 폭증이야, 바로 땅값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분 타격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사적으로 팔려야 잘 안 팔리고요. 개발 사업, 이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진행해야 보상이 나와서 나갈 건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그 친구에게만 지목이 대인, 지목이 이 도시군객시설 부지 안에 있는, 여기가 도시군객시설 부지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해서만, 바로 매수정권을 인정해주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장기 밀폐 도시군객시설 부지단 매수 청구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몇 년이 지나까지 매수, 몇 년이 지나까지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하자면, 매수정권 가능한가? 10년, 이것도 한 번 출제됐고, 그러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재에 한정하느냐, 그 부지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소재가 다 매수정할 수 있느냐, 바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재로 한정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 다만 이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이 저렇게 있었다, 정차원에 감, 나무, 변화가 있었다면, 이것도 포함해서 매수정권은 가능하다, 이거 알으십시오. 그런데 지목이 대인 토지가 아닌, 전에 어떤 감 같은 것, 또 채소 같은 것, 저장하려고 하는 어떤 창고가 있다, 지목이 대가 아니고 전이다, 탑이다, 가수원이다, 여기에 바로 어떤 창고 같은 것, 어떤 건축물이 있다, 이건 매수정권 못해요. 또 전인, 탑인, 그런 땅에, 토지에, 가수 나무가 있다, 정착물이 있다, 이것도 매수정권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 한정해서, 그 안에 건축물이라든가 정착물이 있을 때 한해서만, 매수정구가 가능하다, 꼭 알아두세요. 매수정구 대상을 보았고요. 그러면 매수정구권을 행사할 때에, 누구한테 매수정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매수정구서를 내는데요, 매수정구를 하기 위해서 매수정구서를 제출해요. 누구한테 사달라고 하느냐, 바로 그 상대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수정구를 하게 될 때, 누구한테 하느냐, 그 자를 우리 법에서는 매수의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때 법에서는 매수무자라고 용어를 썼는데, 172페이지 가로 2번, 매수무자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친구 매수정구를 받았을 때, 법적으로 매수해야 할 의무가 있냐 없냐, 법적으로 의무가 없습니다. 용어만 의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무가 없어요. 의산이 없으면 안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 매수무자는 바로 매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수 청구서가 들어왔다 해서 꼭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매수 의무자라는 자는 누구냐, 누구한테 이걸 매수정하느냐, 저 부지가 서울특별시장, 특별시장, 육대광심 광심시장, 지자체에 내에 있지 않아요? 특별자치치면 특별자치장, 제주도에서는 특별자도사, 시에서는 시장, 군에 있으면 군수한테 매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네들을 지방자치단체에 향해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에 합니다. 이네들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네들이 아닌 자에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냐, 지금 저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기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야, 네가 해야 된다고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시행자가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친구 안 했다. 그럼 이 친구가 매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법적으로요, 바로 저 건을 설치할 의무자가 이미 A다라고 결정되어 있었어. 그 자가 또 설치, 관리를 하기도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설치 의무자이면서 관리 의무자가 A다. 그런데 이 친구가 10년 동안 방치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매수 의무자가 돼요. 이 사람한테 매수 청구해야 돼요. 네 번째, 설치할 의무자는 A. 설치해서 넘겨받을 관리 의무자는 관리 의무자. 미안해요. 설치 의무자가 아니라 관리 의무자. 자, 그래, 여기 설치 의무자가 관리 의무자하고 같다. 그러면 그 자가 매수 의무자가 되고요. 설치 의무자는 A. 설치해서 넘겨받아서 관리 의무자는 B. 이렇게 서로 다르다. 그럴 때는 누구한테 매수 청구를 하게 되냐? 설치 의무자한테 한다. 이거 봐, 알았어요. 얘네들을 매수 의무자 합니다. 이때 잘 들어보세요. 이 특강특득시장소라는 친구들이 매수 의무자 가지고 매수 청구를 받았다. 그러면 바로 매수할 의무는 없지만 늦어도 6개월 이내, 이 수치는 아주 중요해요. 6개월 이내 매수 한다, 매수 못 한다 라고 결정해서 알려줘야 돼요. 통보를 하는데요. 누구한테 통보하느냐? 이 친구 잘 보세요. 이 자들은 바로 이 매수 청구를 했던 이 자에게, 매수 청구했던 매수 청구인 지목이 되인 토지사에게 알려줌 돼요. 알아주시고. 그리고 보세요. 만약 이 자들이 매수 문자였다. 그러면 이네들은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할 때 지목이 되인 토지사에게도 알려줘야 되고요. 관할 지자치장한테도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산다 안 산다 이걸 지자치장한테도, 특강특득시장소한테도 통보를 해준다. 이 흐름을 잘 이해해 두세요. 자, 이 수치 중요하고요. 만약 매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 통보가 가버렸다. 그러면 이 지목이 되인 소자는 알았어. 그러면 나 바로 이것다 이거 할래 라고 허가하시냐면 허가받아서 건축이 가능해요. 뭐냐? 바로 3층 이하인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고요. 공농택 안 돼요. 다 가고 다중 이런 거 안 되고 순수 단독택. 그다음에 3층 이하인 그 내용이 174편에 나오는데 3층 이하인 바로 제1종 근린생활설 다 되고요. 약적으로 근생이라고 해서 3층 이하인 제2종 근린생활설 2종 근생이 돼요. 1종 근생, 2종 근생은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을 공부할 때 공부해요. 이때 2종 근생 중 술 먹고 이용할 수 있는 4가인 안 돼요. 단란주 좀 안 되고요. 노랜수 좀 안 되고요. 안마시스 안 되고요. 단란주 좀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공작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3층 이하인으로 끝나요. 어차피 타미스 사바면 철가해야 되거든. 보상은 죽어요. 그래서 규모는 3층 이하다. 4층 이상은 절대 안 돼요. 해가 받아야 되지 신고는 절대 안 된다. 해가 받아야 돼. 누가한테? 특광특특시황사한테. 만약 이쪽으로 갔다 매수하기로 해서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를 하기로 했다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합니다. 다시 보세요. 매수무자는 매수정보 받았다 그러면 몇 개월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고요? 6개월 수치 중요하고. 만약 매수하러 결정 통보했다면 몇 년에 매수해야 된다고요? 2년. 그거 알았어요. 매수 하이합니다. 수치 중요해요. 그런데 이때 매수를 하게 되게 되면 어때야 돼요? 매수를 할 때는 돈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 법에서 야 매수하기로 통보를 했다면 2년에 매수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2년 차 되었을 때 예산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두 가지 경호수가 있어요. 매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지 않고 지원시킬 수가 있어요. 이럴 때도 2년이 지났는데 안 샀다 이거 매수 지원이에요. 매수 지원을 당하게 될 때도 똑같이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알으시대요. 이게 174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매수를 정말 하게 된다면 먼저 매수가격이 결정나야 되겠죠. 매수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람 법률을 적용해서 처리합니다. 매수가격은 공치법대로 하는 것이다. 알았어요. 이제 매수가격이 결정 나왔어요. 너네들 바로 매수가격은 A것은 3억, B것은 1억, 아니 B것은 2천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가집니다. 이랬을 때 바로 이 친구들에게 이걸 주문해 있어서 여기 보세요. 그 매수 문자가 특강, 특득, 시장수다, 지자치장이다 그럴 때는요. 이것들을 매수금을 채우려 할 때 현금으로도 줘도 되고요. 아니면 도시, 군객,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줘도 돼요. 이게 중에, 여기 봐보세요. 매수 문자가 누굴 때 그렇다고요? 특강, 특득, 시장수인 지방자산체. 이네들이 매수 문자 할 때는 매수 대금을 지급할 때는 현금도 좋고 이 채권 발행을 통해서 줘도 돼요. 그런데 매수 문자가 지방자산체가 아닌 이네들. 이네들 때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매수 대금을 지급해서 채우려야 됩니다. 채권 발행은 절대 못해. 채권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산체가 매수 문자 할 때 한 장에서 허용된다. 그래서 이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제적법을 주문해서 채우려 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 채권을 발행했던 지자체에서는 언제까지 이 원리금을 갚아줘야 되냐? 도시, 군객, 시설 채권 후 상황에는 10년에 보면서 구체인 기관은 특강, 특득, 시군 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채권을 지방자산체가 발행해서 지급함에 있어서는 지목이 되어있는 토지자가 발행을 원하는 것뿐 아니라 발행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 땅이 부재 부동산 소재의 토로서 매수 문자 3차 말 초과했다. 아니면 비업무용 토로서 매수 문자 3천 원을 초과하면 3천만 원만 현금 주고 초과분은 강료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해도 합법적이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173페이지 있죠? 여기까지. 여러분 설명 잘 듣고 잘 체크하세요. 172페이지 잘 받으시고 173페지도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2년 꼭 받으시고 공치법, 매수관 공치법을 중요한다고 받으시고 매수금은 원칙, 현금인데 누가 매수 문자 할 때만 채권 발행 가느냐 외회가 중요해요. 외회를 잘 받으시고 상황 10년 이런 걸 받으시고 넘어서 174페이지 매수하지 않게 될 때 하가 꼭 받아서 박스 안에 있는 3층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쉬었다가 하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